호상 멕시카나에서 커피맛 치킨 나온다는데 나오면 한 번 먹어보자 그거 안 먹어봐도 맛 없지 않을까요? 커피를 치키네?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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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뭐하고 왔어? 어? 나는 유흥을 즐기다 왔지 클럽에 술 먹다 왔어 이 시간에? 아잉 와오구 춤출래? 지금 당장 도전 괜찮아? 으흠 시만 까오사쿠 기리딘 오목고X 이야기 들어봤어? 남자는 극한의 혐오스러운 걸 보면 고추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걸 오목고X 뭐해 난 지금 묵고추 여러분 호장의 제주는 사쿠랑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호구의 다음 제주를 보시겠습니다 원호구 다음 춤 부탁해요 너랑 니 알동기랑 군건은 XX모드였는데 지금은 우마우마를 1.75배워서 그렇잖아 근데 유격 때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 아니 뭐 진짜 아니 형도 유격 때 열심히 안 했잖아 난 유격을 짱으로 뺀 거고 그러니까 넌 짬 찌였잖아 XX몸 분위기는 XX 같은 걸 먹어야 된다 아잇 아 이게 아잇 아니 이게 치킨에서 날 냄새가 아닌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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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카페 냄새 나는데? 아잇 어디서 받은 거? 멕시카나야? 응 옛날에 신호등 치킨 만들었던 전과인데 아이씨 아시아나 멕시카나 ㅅㅂ 300만 원 입사졌어 카페라떼 소스? XX 그거 봐 이제 찍어먹는 거래 아니 아니 이거 진짜 빵 소스인데? 아잇 아잇 뭐야 이거 빨리 올려먹는 크림 소스인데? 빨리 올려먹는 크림 소스인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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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없는데? 그냥 초피향이 조금 나는 간장치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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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무슨 맛이에요? 초코무스 케이크에도 들어간 크림이에요 어 맞어 맞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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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니겠다? 원빈이 자기 얼굴에 너무 자신감을 받은 나머지 헤이 아치 컷을 한 거야 하하하 사람들이 아 그래도 원빈이니까 헤이 아치 컷도 저렇게 올리진 않는데 사실상 헤이 아치 컷을 한 원빈과 안 한 원빈은 차이가 백만비에 난 거야 근데 막 못 먹겠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이거 찍어 먹어야 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것만 먹었을 때 이게 어떤 맛인지 좀 표현 좀 해드리자면은 내가 카페를 갔어 근데 카페에서 돈이 없다고 쫓겨난 거야 그래서 카페 뒷골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데 치킨 닭다리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머리 위로 커피 음식물 쓰레기 있고 그게 막 쏟아진 거야 그래서 내 치킨에 그 음식물 쓰레기 묻었어 그래도 먹어야지 어떻게 했어 슬퍼하면서 먹었어 그 맛이야 근데 이거 먹을 거면은 그냥 간장 시킨 먹지 아니 소치는 되게 애매해 그냥 간장 맛이거든 근데 못 먹는 건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그래도 원빈은 원빈이야 잘생겼어 똑같아 이거 그냥 간장 치킨이야 굳이 약간 커피향이 앞에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딱히 괴식도 아니고 별미도 아니고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걸 찍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 맞아 이 소스는 정말 의미가 없어 막 특별한 소스도 아니고 그냥 그 초코 케이크에 들어가는 크림을 여기다 발라놨을 뿐이야 이걸 왜 찍어 먹냐고 그래서 다시 내 돈 주고 사먹음? 내가 지금까지 안 먹는다고 했잖아 넌 언어 몇 등급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나 이런 말 하기 좀 모았는데 나 스타벅스에 작업하다가 팬이 날 알아봐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초코 케이크 갖다 주고 갔단 말이야 그 맛이야 근데 아무튼 제가 느낀 걸로는 이 소스만 안 찍어 먹으면 그냥 간장 치킨입니다 응 그냥 커피향 진짜 조금 나는 간장 치킨 알고보니 커피콩빵에 찍어 먹는 게 아니었을까요? 여기 치킨 찍어먹으면 써있었어 X 좀 드리려니까 근데 맞아 커피콩빵 저거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멕시카나랑 아이유는 광고 무대 끝났지 아이유가 생겸 지명이 있네 아잉 그냥 이것만 먹으면 좋다고 말하구요 뱅 뱅 뱅 뱅 커피 한잔할래요? 당신 생일 모르고 있었던 거야? 말해봐 몰랐어? 안되겠다 그것도 볼꼬집 10번? 약속? 히히히 해봐 히히히 히히 하하핳 ㅈㄹ 해봐 히히히히 히히 아니 이걸 왜 알려줘 호소해 히히히 해봐 히히히 그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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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치 그렇게 하려고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뭔지 알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봐요 오늘은 자유주제예요 아유 또 제공주 이 씨발련아 또 고맙다 안그래도 옆에 형 있는데 창피하게 욕하게 시켜달라고 도칭을 대는구나 ㅇ힌 같은게 뭐인데 버큐나 먹어 아 이거 2500원에 욕 좀 기다리라고 못 기다려? 아니 이 씨발 새끼 너 만나면 죽여버린다 너 연기 시키면 못하더니 왜 저런건 존내리심 잘하냐? 너 진짜 만나면 죽여버린다 먹을 때가 제일 뭐 사이콜 폐쇠 냥 조율증이야? 아잉 생명은 아니에요 회식 진짜 괴로워요 아잉 당신을 지켜줄거에요 니가 씨 최준보다 더해 난 먹고살려고 한거야 최준도 먹고살려고 저거 한거야 창 꿈나무라니 타고 남친이구나 이경전지 하 하